저는 이분이 예전부터 궁금했습니다 음식 전문가이신지 시사평론가이신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오늘은 소개를 막 칼럼 리스트로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언제나 시원한 시사 비판을 해주시는 황교익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이런 자리에 서서 여러분하고 인사를 나눠서 저도 어색합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 놓고 이게 맛있네 저게 맛있네 하고 떠들어야 제 원래 일인데 그 자리로 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폐륜오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폐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것을 폐륜이라고 합니다 윤석열은 법치 법치 하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리입니다 윤석열은 법의 이름으로 윤리를 뭉개 버렸습니다 그 처음이 흔히 말하는 조국 사태입니다 조국만 당했으면 정치판이 원래 그렇잖아요 뭐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조국이 잡히지 않으니까 그의 아내 자식들까지 법이란 이름의 칼을 들이댔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온 가족이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국민은 그 폐륜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말리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폐륜을 방관했습니다 폐륜은 전염병입니다 윤리가 한 번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동네에서 폐륜 행위를 하는 자가 발견이 되면 멍성마리 해서 거의 죽이다시피 해서 동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전염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내쫓았습니다 조국 이래로 우리 사회는 폐륜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폐륜이 일상화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이름을 국민이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폐륜 위패도 사진도 없는 추모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 와서 추모하라 라고 하는 폐륜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로 알지 못하게 정보를 주지 않는 폐륜 희생자가 마약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 부금을 하자라고 유가족의 가슴에다가 못을 박는 폐륜 희생자의 위로품을 가져가서 마약 검사를 하는 폐륜 분노해야 되는 폐륜이 넘쳐나는데 많은 국민이 그냥 덤덤이 바라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폐륜의 조국 이래로 아주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산다는 것이 이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힘들다라는 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굉장히 불행한 국민입니다 윤석열이가 무너뜨린 윤리 기준을 맞춰서 제가 윤석열에게 한마디 하고 이 자리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성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지나가는 말로 우리 누구든 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합니다 저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만천에 공개가 됐으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변명을 합니다 그래 좋습니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합시다 국회가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새끼들 남잖아요 쪽팔려서 남잖아요 그 말 사과해야 되잖아요 이 새끼들라는 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한 말이 됩니다 국회에서 윤석열에게 사과하라고 했는데 사과 안 했습니다 윤석열은 사과할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새끼면 국민 여러분도 새끼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에 보냈잖아요 우리가 뽑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의 대표가 새끼면 국민도 새끼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저한테 새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윤석열에게 사과할 말이 아닌 말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새끼야 국민인데 정치인한테 이 새끼야라는 말을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 번 이 새끼야 한 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한 번 따라 해보겠시겠습니까 이 새끼야 쪽팔립니다 국민이 쪽팔립니다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네 우리 황교익 선생님한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팩트 있게 마지막에 욕을 때리고 내려가셨네요 네 글도 정말 잘 쓰시는데 말씀도 너무 잘하시네요 그렇죠 다음 집회때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